3명 만나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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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 이거 혼자 달리자 3명 만나니까 왜 이렇게 반갑냐 오빠 달릴 때 마지막에 죽기 전에 점프 알지점프 그래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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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저희가 대회를 참여하다 왔는디 미션 요거 한 바퀴 돌리면 대회에서 우승 상금이 1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실패했어 맞아 그래서 자체 미션 중인데 미션 부터 해주실 분 찾습니다 미션 부터 찾습니다 뭐든 완주하는 걸로 편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이 그거 안되면 좀 이따 미라마 저기 그거 하자니까 드래곤볼 아니 드래곤볼 못해 거 뭐야 드래곤볼 뭐냐면 한 명은 12시 한 명은 6시 한 명은 9시 이런 식으로 각자 내려 그래서 중앙에서 만나는 거야 차 없이 달리기로만 어? 집 좋았나임들구나 좋았나임들구나 어 우리 미라마 미라마 아까? 그것도 궁금해 저 오른쪽에 뭐 안 돼 안 돼 안다간다간다간다간다 안다간다간다 안다간다간다 안다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왜 갑자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미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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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미라마 오케이 미라마 미라마 어디? 그냥 가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배그를 또 이렇게도 즐길 수 있구나 개재밋는데? 미라마 이제 드래곤볼 메타입니다 뭐냐면 미라마 맵 중에 4면을 하나씩 찍어놓고 무조건 거기까지 가야됩니다 무조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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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내리던지 상관없어 무조건 무조건 그리고 세 명이 다 그 지점에 도착을 했을 때 시작을 누르고 그리고 다같이 3번핑으로 무조건 뛰는 거야 가운데로 무조건 이때 힐템팡임 통기파밍 절대 못했고요 무조건 달리기로만 자동차 이런 거 안 됩니다 달리기로만 그리고 먼저 내리신 분들 또한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서 아주 잘 존버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릴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도착할 때까지 음 아 오빠 출발하면 안 된대 응 저는 요거 오아시스부터 출발할게요 네 오케이 아임 도착 이거 서로 브리핑 해주면서 위치 따주는 그 맛이 있거든요 여러분 위험하다 요거를 이제 절망적으로 열심히 표현해 주셔야 돼요 절망적으로 알겠습니다 절망적으로 아주 그냥 표현할게요 나 준비됐어 나도 준비됐어 나 가는 중이야 아직도 가는 중이야 존나 멀거든 하나 둘 셋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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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빙에서 만나 3번 빙 3번 빙에서 만나 우리 어 달리기만 해야 돼 운이 달리기야 달려 달려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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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거 할 줄 알았어 어 뭐야 나 서운데 갑자기 아 뭐야 왜 불쌍어 안돼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다르마 버텨야 돼 어떻게 오빠 호프에 힘 빡줘 뭐하는 거야 아 근데 얘 왜 갑자기 나한테 왔지 아 근데 이거 다르미 저렇게 맞고 자기장을 버틸 수 있을런가 몰라 오빠 그거 그렇게 하면 오빠는 영웅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아이 아 이거 오빠는 영웅이 될 수 없어 이거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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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어 다시 레디 해 다시 나 3번 나 12시 간다 여기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여기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럼 난 더 가야 되나 다르미 여기네 오빠 여기야 어 거기야? 어 귀여워 나 가슴이 트는 거 봐 나 일단 준비됐어 난 안 됐어 나 가야 돼 한참 남았어 지금 나 항상 이제 시작이야 마지막이라 가도 오 나 완전 유리해 오빠 완전 달려야 돼 뭔 말인지 알아? 빨리 도착해줘 어 알았어 알았어 나 진짜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갈게 나 거기다 왔어 아임 도착 나 가는 중이야 자 간다 하나 둘 셋 오케이 감사합니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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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안녕 가보자 가보자 미션 성공해보자 이거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미나마가 이래서 빡세구나 근데 그래도 시시 시시 있고 멈출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좋다 어 어 어 어 어 오히려 좋아 그냥 이렇게 달리면서 노가리 까면 되는 거잖아 어 어 맞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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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앞에 사람 있어 날 빠져 이거 나 아니 이거 나 죽으면 다시 하는 거야 나 죽으면 다시 하는 거야 이거 안돼 미안해 미안해 다시 달려 나 정면으로 그냥 내리 찍어 그냥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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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사람 없어 내가 찾을게 아 뭐야 안되겠어 도망해야겠다 거짓말을 해 나 둘 다 지켜보고 있다 지금 그래서 평온했구나 난 당신들이 방수 끼면 바로 들어가 있다고 이유가 있었어 당신 지금 볼 따고 움직이는 거 다 보여 지금 어 윤혀 어 어 근데 할만한데 어 이거 윤혀가 파워 그리드만 잘 지나가면 완전 안전하네 다름님은 페카도 저는 다른 거보다 지금 뒤에 오는 저 썰물 같은 자기장 자기장 자기장이 문제야 아이 페카도쯤이나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 아냐 어 그럼 나는 산마틴하고 이거 이거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냐 아이 저 뒤에 썰물이 좀 빨리 오자녀 그런 거 다녀 괜찮아 괜찮아 다름이 저기 2m 좀 안 돼가지고 팔쪽 귀신처럼 척척 걸어오면 돼 그냥 아니 윤혀 윤혀 웃음소리 왜 저래 약간 중세시대 때 해적실을 끝내고 오고 선장이 와가지고 깨깨깨 오늘도 봄의 장돌 존나 더럽구먼 이런 느낌 아니야? 어? 하신다 살린다 이거 그렇네 꼼짝꼼짝 거리네 아 어떡하지 나 이거 돌아가야 되나? 이쯤에서 이렇게? 아 근데 파워머리들 지금 무조건 있을 건데? 이거 차이사 사이사 사람 있다! 사람 있다!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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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돌아야겠다 혼연일체 전 나무입니다 혼연일체 아 죽지마 제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아니 윤혀 이렇게 돌아와 이렇게 돌아와 가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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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맞아 웃음소리 보라고 보글상자 존나 맛있는 거 뜯었네 난 나무야 나무였어 아 나 이제 파워머리들 그냥 가도 돼 나 돌아가야 돼 나 돌아가야 돼 섬마틴을 내가 뚫을 자신이 없어 아 세 명이서 만나가지고 이모터 한 번 추면 끝내줘 진짜 어 뭐야 여기도 살렸다 여기도 살렸다 돌아버리겠네.. 어우 뭐야 다름이 썰물이야 당하고 있구나 시원하네 지나가도 되는 거죠? 지나갈게요? 지나갈게요.. 지나갈게요.. 아 나 무서워.. 오빠.. 오빠.. 죽는 거 아니야? 자기장 바뀐다! 자기장 바뀐다! 아아아아.. 이거.. 나.. 이거.. 나.. 이거.. 고라니 나가게 생겼네.. 무수운디? 존버 하다가 오는 거 같아요 나 그래도 될 거 같은데? 나 이렇게 갈 거야 나 이렇게 갈 거야 첫 소리도 해 첫 소리! 어? 나는.. 나는 복음 일단 난 배고픔 어? 페카드에 사람이 있어? 아 황글이 배고파 어어어.. 산만진 싸우.. 싸우는 싸우다! 달려 리스야 다리 힘줘 빡줘! 아니 근데 오빠 피 어떡해? 오빠 살릴 수 있나? 계속 열심히 달리는 중이야 아 나 너무 간당간당한데? 달려야 돼 달려야 돼 그래도 달려야 돼 일자로 그냥 와 아 진짜 거기에다 성공했어 거기에다 성공했어 싸우.. 아니 난 안 될 거 같은데 다름아! 오빠.. 꼼꼬에 힘 빡줘 뭐해! 오케이 오케이 안 돼! 안 돼! 제발 했어! 안 돼! 싸우버리.. 내가.. 내가..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왔는데 땡! 아 오빠! 땡! 업고 오자 업고 오자 업고 오자 아니야 터치! 터치해줘 터치 아니야 업어야 돼 업고 업고 좀 달리다 터치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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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빠.. 업고 갈 그 체력이 안 될 거 같은데? 그러게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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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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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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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 이거 혼자 달리자 세 명 만나니까 왜 이렇게 반갑냐? 오빠 달릴 때 그 마지막에 죽기 전에 점프 알지 점프 응 알아 알아 그래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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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 업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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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업어야 돼 가 가 가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오빠 개 무거워 개 무거워 미안 나 찜닭 먹었어 아니 나 곧 닭도리탕 먹을 예정 빨리 와 빨리 와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는 중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 저기 딱 여기까지 해가면 돼 여기 여기 안 돼! 오케이 여기다 나 이모트 먼저 준비해 놓고 있을게 간다 오빠 달려 오빠 달려 오빠 나도 이제 피 놔둬 얘들아 오케이 빨리 와 빨리 와 얘들아 빨리 와 빨리 와 이렇게 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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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바로 갈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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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했어 그래도 으아 으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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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진정한 팀워크 아이고 아이고 야 우리 14분 동안 달렸네 와 와 와 테일즈 런너인 줄 알았네 진짜 매급한 테일즈 런너였어 와 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요 진짜 근데 나는 살짝 치킨 미션보다 살짝 이런 미션이 더 재밌는 거 같아 하하하 나도 나도 혹시 이런 계열에 혹시 다른 미션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 오늘도 시청해줘서 고마워요 니도 또 만나요 오래도 글피도 다시 찾아온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좋아요 구독도 눌러준다면 행복해요 정말로 행복해요 안녕